여기 붙여라 여기 붙여라 여기가 이렇게 장면색이 있나? 얘들아 마시고 매일 사진이 지대로 보냐 와우 아 그나저나 여기서 제대로 사오고 맞아요? 파는 또 뭐야? 대고카소스는 뭔가요? 옥수수를 샀어 야! 야 이거 누가 봐도이야? 엄마 밥을 먹은 지 너무 오래 했어요 웃는다고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실 와 박강정 예수인데요? 우리 엄마는 뱉이긴 못 하셔 대성희 어머님 통어가 나와야 돼요